왼쪽 깜빡이 켜고 있습니다. 직진 신호죠, 녹색 신호. 왼쪽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황색 신호고요. 그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유턴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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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참...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유턴하려고 하다가 신호위반한 차랑 무시었습니다. 신호위반한 차는 속도가 좀 빨랐어요. 신호위반한 차의 속도가 이곳 제한속도 60이요. 제한속도 60인데 69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턴하면서 유턴 구역선에서 돌지 않고 유턴 구역선은 좀 뒤에 있어요. 이 뒤에 유턴 구역선이 있는데 여기서 중앙선을 물고 이렇게 돌았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언제 유턴할 수 있는 곳인지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지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요. 즉, 좌회전 시, 보행자 신호 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회전 시, 보행자 신호 시. 그럼 좌회전 신호 시에 유턴할 수 있는데 유턴 구역선 보다 조금 앞에서 돌았어요. 상대차는 신호위반했죠. 블박차는? 경찰은 중앙선 침범이라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좀 앞에서 중앙선은 물고... 중앙선이 길지 않아요. 경찰은 이런 거 중앙선 침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길지 않아요. 여기서 유턴하나? 여기서 유턴하나?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신호가 바뀌고요. 황색불, 황색불, 황색불. 황색불이고 차 한 대 갔죠? 저 뒤에 오는 차는 신호위반에 빨간 불인데 그냥 들어오네요. 들어오고 돌다가 쾅! 여기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누가 가해 차량입니까? 신호위반한 차가 가해 차량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유턴하는 차가 가해 차량입니까? 제가 원본 영상 없나요? 그랬더니 원본 영상은 경찰이 따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본 영상은 경찰이 블랙박스를 따는 중에 삭제되었습니다. 그걸 딴다고 그러나요? 어느 쪽이 가해 차량입니까? 신호위반한 차가 가해 차량입니까? 아니면 유턴한 차가 가해 차량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둘 다 똑같다. 50대 50, 세 개 중에 골라주세요. 기 bore 죄송하게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